자 들어와 노답 삼형제 들어와 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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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저는 여기서 싸웁니다 여기서 한마리를 거의 눕혀야되요 여기서 한마리를 거의 다 눕혀버려야되 뭐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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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명만원 오는데? 이게 되겠네 이거? 와 이거 맞다이 할줄 아는놈이네 이거 2타까지? 그래 맞다이 떠 이씨 어 야 맞다이 떠 맞다이 떠 어 내가 내가 원하는 바야 뒤졌지 너는 마무리지 얘네들이 어디봐도 노답이야 어 얘네들이 더 노답인데 어 얘네들이 더 나한테 데미지를 주는데 어 그렇게 까 어어 어 이 자식도 봐라 체력가기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어 금방 잡는데? 나머지 둘이 빡친다고? 아 그래? 쟤네들이 빡쳐? 나머지가 지금 화살이랑 법사인데 그치 자 잠깐만 있어마 그렇다면 야 야 개돌 야 개돌 잠깐만 잠깐만 아냐아냐 개돌 개돌 개돌노답 개돌노답 개돌노답이고 개돌노답이고 개돌노답 됐어 온나이제 온나온 뭐야 안 맞았어? 이게 안 맞는단 말이야? 다시 다시요 저게 안 맞네 암호나 끼고 자 간다 발자! 오 오케 오케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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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하게 맞았어 오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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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온다 온다 이거지 이거지 두려워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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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두려워지마 무서워 나 진짜야 한마리 간본다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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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들어와 들어와 친구 들어와 에이맨 에이맨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 저거 잠깐만 이거 맹독인가? 내가 봤을때는 얘는 나한테 안돼 카운터에서 이길 수가 없는 조합이야 오케이 어 뭐야 에스트빠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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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임마 어디라고 오하네 어 깔끔하죠 이런 애들한테 쩔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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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디봐서 노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다크소울3는 뭐다? 잘하는게 아니다 어? 다크소울3는 잘하는게 아니다 막고 때리고 이런거 나한테 안어울린다 나는 상대가 때릴때 같이 때린다 이긴다 결국 이기면 작대기다 쩔쩔 수고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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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다 너무 당황스럽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노답이게